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6월 평가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6월 평가원 모교사는 작년 평가원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땠다. 평가원하고 평가원께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수능하고 난이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난이도하고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수능 난이도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까지 지구학원 시험이 많이 좀 어려워졌었어요. 평가원 시험도 좀 어려웠고 수능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월, 9월이 좀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6월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월 난이도에 익숙했던 그런 친구들이 막상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선 작년 지구학원 수능 시험장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6월 난이도가 그대로 수능 난이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작년에 평가원 문제를 출제했던 태도로 봐서 올해 6월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상향에서 조절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작년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한 문제 정도의 그냥 킬러급 문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중킬러급 문제들을 좀 약간 다수 배치시켜가지고 좀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아 이런 개념들은 되게 생소한데 아 이런 개념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들은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기존의 평가원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출제를 할 겁니다. 라고 계속 출제해왔던 문제들을 좀 다시 골고루 좀 출제했던 뭐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싶어요. 단원별로 보면은 이제 고체 지구 파트가 총 6개 대기하고 회양이 7개 천치하고 우주가 7개가 출제가 돼가지고 약간 천체 비중은 높았는데 뭐 단원별 비중이야 그래도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대단한 세계로 나눴을 때 뭐 거의 한 7, 7, 7에서 한두 문제 정도 조절하는 거니까요. 고체 지구 파트에서도 판 구조는 정립과 정립 구조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하고 질 구조에서는 정단층에서 가는 거 판의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지층의 상대 연령도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마그마의 생성 장소하고 종류에서 마그마의 생성 곡선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 장소 평이 했는데 섭입형 경계에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할 때 지금까지는 잘 출제하지 않았던 화성암인 섬로감을 좀 출제했던 게 좀 약간 독특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섬로감 중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에 해당되는 거 약간 좀 독특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절대 연령도 이제 약간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정답률이 지층의 절대 연령이 세 번째로 낮은 문제인데 좀 표현이 좀 약간 기존에 우리가 썼던 거랑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고 평가원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기하고 향파트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혼합층, 수온약층, 해설가능 문제, 태풍 그리고 이 해류하고 대기대순환 문제 있죠. 이 해류하고 대기대순환 문제가 이번에 정답률이 가장 낮아요. 근데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딱 이제 문제 보면은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순환료가 흐르는 해역이 있고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 있는데 남방구 쪽에 등수온선의 분포를 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을 판단하는 지문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열대수련대 위치에서 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2월달하고 8월달이 되면 2월달이면 남방구가 여름이잖아요. 그럼 적도보다 남쪽이 좀 더 표층선이 높은 해역이. 표층선이 가장 높은 게 적도보다 남쪽에서 나타나고 8월달은 북방구가 여름이잖아. 그럼 적도보다 표층선이 좀 높은 게 북방구 쪽에서 나타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2월하고 8월 판단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미리 다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료들을 시험장에서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메이징 문제 프리닝 강의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많이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꼭 강의 좀 수강하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번 시험에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회립하고 대기대순환 문제였고요. 뭐 엘리뉴얼 아니냐 문제나 심층순환은 뭐 그래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체학 우주 파트에서는 기존에 우주의 구성요소 선생님이 자료 분석 강의에서도 우주의 구성요소는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라고 예측했던 형태가 있죠. 우리 우주의 구성요소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3개 중에 암흑에너지 하나만 비율이 증가하고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하나만 감소하고 2개가 증가하는 순서로 시간 순서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그대로 우주의 구성요소가 좀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정답률이 다섯 번째 정도 낮은 것 같던데 그 다음에 도플루과를 이용한 외계행선의 탐사에서도 지금까지 기존에는 시선속도가 최대인 것과 시선속도가 0인 것 위주로 좀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벡터의 분해를 이용해서 시선속도의 크기가 시선속도 최대 값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유형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출제력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아예 이걸 벡터 분해하지 않는 형태로 시선속도의 어차피 최대 값에 2분의 1, 2분의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 세 개 숫자 가지고 벡터 분해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이면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샘 방법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20번 문제 되게 빨리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시험 문제들은 이 정도 문제들인 것 같고요. 1등급 것이 지금 한 45점 정도 나오는데 샘이 지금 이 총평을 찍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평가 공유사를 받고 다음 날인데 개인적으로는 45점 현재 6월 평가원이니까 45점 정도 나오고 아마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45점보다 약간 1등급 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6월 평가원에 여러분들 실력하고 수능 볼 때 여러분들 실력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1등급 것이 한 45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45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1등급 것이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5남전 상위 문제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류하고 대기대순환에서 그 2월 8월 판단하는 문제 그 도플로과에서 벡터 분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층의 절대연령에서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문제 한번 좀 묻다 볼게요. 마그마 생성 장소하고 종류에서는 그 섬로감을 물어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물질 보통물질의 비율 변화를 가지고 시간 순서 판단하는 거 그게 좀 핵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답률을 보면은 정말 아 이건 정말 킬러급이다 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없이 그래도 골고루 좀 중킬러급 이제 뭐 해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킬러급이 아니고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2월 8월 판단하는 게 좀 여러분들 좀 약간 애를 먹어가지고 정답률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죠. 남방구 기준으로 해서 등온선 분포가 나왔는데 언뜻 보면은 거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 등온선이 나타난 지역을 딱 비교를 해보면 눈에 확 보이죠. 이건 지금 북반구의 여름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8월달이 되겠지. 이거는 남방구 쪽이 좀 더 표층선이 가장 높은 게 남방구 쪽에 나타나 있잖아. 이게 2월달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 기업번 8월달에 해당하는 게 간지 난지 이거 판단하는데 가장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는 방법. 항상 평가원은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내 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5도, 15도 하면은 하나는 45도, 하나는 60도 들어간 거지. 60도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이거 해설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행성의 공정계도이기 때문에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걸 이제 쪼개는 거지. 45도 쪼개고 여기 30도, 여기 60도 쪼개는 거야. 그럼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1이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시선속도의 크기는 작아져야 되거든. 그럼 이게 시선속도 최대값의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시선속도 최대값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만 해석하면은 자, B가 여기 있을 때고 C가 여기 있을 때니까 이건 시선속도의 최대값이 60m per sec라고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 시선속도는 30루트 2 여기 시선속도는 30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강의나 자료분석강의에서 벡터 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린 방법들 있잖아. 그걸로 정리했으면은 정확하게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 전략, 시간 전략 30분 안에 20문제를 초벌로 풀고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재검토하고 나서 완벽하게 됐다 싶을 때 마킹하고 마킹한 걸 시험지랑 비교하는 것까지 30분 안에 이 4번이 다 돼야 돼. 초벌, 검토, 재검토, 마킹 후 비교까지 알겠어요? 그럼 시간 전략하는 방법들 알려드린 거 그래서 이제 디귿번 같이 B하고 C일 때 시선속도에 크게 비교하는 거 평가원의 의도는 이제 벡터 분해에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얘기인데 우리가 꼭 평가원의 의도대로 노란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답 맞추는 거야. 그런데 답을 맞추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알려드린 방법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도 식구 문제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화강암이 생성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온소의 함량 플러스 자온소의 함량 분해 모온소 함량의 감소량이라고 했잖아. 지금 표현이 좀 약간 뭐지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어떤 모온소하고 자온소를 보면은 자온소는 항상 모온소가 붕괴가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모온소하고 자온소의 함량은 처음 붕괴 될 당시에 모온소의 함량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모온소 대 자온소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가지고 반감기 횟수구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걸 이용하는 원리잖아. 그럼 처음 모온소의 함량 분해 현재 남아있는 모온소의 함량 이게 결국은 우리 반감기 횟수구할 때 현재 남아있는 모온소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8분의 1이니 그걸 낸 거라고. 그걸 그냥 표현만 좀 약간 다르게 바꾼 건데 그럼 항상 평가군 좀 다르게 표현을 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제 그 이외에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서 좀 독특한 중성암인 섬로감을 냈던 것 정도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6월 평가원은 끝났고 이제 수능이 다가 수능이 이제 수능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은요 현재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좀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욕심인데 지금까지 이제 개념 강의 진행하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 분석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 분석 강의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했을 때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모든 학생들 다 완벽하게 만점이 나왔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긴 하죠. 그리고 점수가 그 정도 나왔으면 사실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그만큼 나오니까 아 해보니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을 계속 앞으로 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말고 안 좋다고 기죽지 말고요. 내가 6월 평가원을 망쳤다고 수능까지 망칠 것 같아. 내가 6월 평가원에서 약간 삐끗했어. 그래 내가 공부했던 거 문제에 적용 잘 못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평가원 근데 내가 수능은 너희들 내가 만점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갈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그 대신에 열심히 해야지. 그치?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점수대가 2등급 아래쪽으로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다시 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시간적으로 더 전략하는 길이 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선생님 개념 강의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튜디오 버전의 개념 강의 현장 버전의 개념 강의 그리고 이베이속 개념 강의 근데 지금 이제 6월 평가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걸 약간 심화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좀 중요한 주제들을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진행한 강의가 이베이속 개념 강의거든. 이베이속 개념 강의 아주 짧게 여러분들 선생님 개념 교재가 2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단원당 한 강씩 25강으로 돼 있어요. 25강 다 듣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틀렸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이 들어있는 단원들만 다시 한 번 개념을 좀 다시 한 번 강의 들으시면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시간 전력하는 효율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들은 이제는 실전이죠. 그죠. 시간 단축, 문제풀이, 스킬 향상. 스킬, 지구학에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걸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과탐인 이상 기본적으로 개념들이 문제에 적용되는 거여가지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플루카에서의 시선속도를 분해했을 때 시선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절대훈련 같은 거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독특하게는 허블의 법칙 문제가 안 나왔는데 허블의 법칙 문제 20번의 시선속도 도플루카에 적용하는 시계 하나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허블 법칙에서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시간을 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메이징 최우선 문제풀이 지금 이제 6월 평가원 개강 평가원 끝나고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개강을 했는데 문제풀이는 거의 한 70% 가까이 촬영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텐데 문제풀이 강의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 시간을 전략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팩트 모의고사는 시즌1부터 시즌4까지 4개의 시즌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시즌은 기출면역 모의고사 이미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 연습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 실전하고 똑같이 평가원하고 똑같이 30분을 좀 측정을 해가지고 초벌로 풀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마킹까지 이런 연습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올해 지구학에서도 작년에서도 작년에도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 다들 좀 많이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들을 좀 가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일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바대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모자란 게 있을 때 더욱더 저희 저랑 저희 연구실 스태프들이 좋은 문제를 좋은 컨텐츠 개발하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원하는 만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수능 때까지 같이 페이스를 맞춰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여러분들 수업하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너희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 꼭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평가원 공부하느라고 시험 보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에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으로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